이 창작이기 때문에 4송이 하나 둘 셋, 4송이 해놔서 4, 그러면 5송이에요. 다 하는 거야 지금? 다 하고 있어요. 안 남았으면 더 변해지겠어요? 혹시 잘못 나왔을까 봐. 바람이 내려놔야지. 안 죽였어. 아니야. 안 죽였어. 안 죽였어. 안 죽였어. 그림 드리는 게 체력이 많이 따라서 해야죠. 체력이요? 네. 체력이 많이 따라서. 체력으로 가고 있어요. 엄마, 저기 있다. 저기다 해야지. 할Sim 대표도 아껴 ogni 대표도 아껴대. 엔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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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보다 찍었으면 좋겠는데 한 장만 해도 부질하시면 좋겠는데 멋지다 으흐흐, 나게 낫다 마탈바 부질하느라 내이고, 모아이로, 바카이 코 아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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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아까봐 아여기여기 이쪽으로 밀어 이렇게 난 동작 하나도 안 찍어봤거든 금방 찍어놨어 그럼 지금 찍히는게로 놀래 빨갛게 있어야지, 지금 찍히고 있자면. 맵고 두고 가시겠어요. 이게 빨갛게 불이 와야지 찍히는 거지? 응, 응. 더 하시겠어요. 네, 하재 선생님. 아이고, 아름다운 홍숙 씨. 우리 건산 임재생님. 왜 하죠? 자, 건산 우리 회장님. 자, 임재욱 니꼬기. 혜민아, 글씨 쓴 거. 우리 이쁜 이니씨. 우리 이재배생님. 선생님이 하얗게 다 다 해놔야, 지금. 멋있다, 진짜. 색깔이 선생님, 확실히 진화한 게 멋있네요. 그렇죠? 나도 내가 처음에 보니까. 오, 선생님 감사합니다. 선생님, 감사합니다. 선생님,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말이거든요. 왜 끄면 되지? 선생님, 식사부터 먼저 하시고요. 끄면 됩니까 그냥 끄면.